예뻤어 더 말할 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 정세훈의 별자리 라이브 안녕하세요 아주 바람직한 라디오 별자리 라이브의 샌디 정세훈입니다 운 럭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운세를 믿지 않는 편이었고 사실 지금도 좋은 이야기만 걸러듣는 편인데요 요즘은 정별날을 들으면서 한주 행운의 날짜, 색깔, 장소를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몰랐으면 평범하게 지나갔을 하루가 행운의 날이라니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지나가다 행운의 색이나 행운의 물건, 행운의 장소를 보면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래서 한주 운세를 듣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답니다 감사해요 모두 행복한 한주 보내세운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너무 감동인 사연인 것 같아요 사실 별자리 운세는 미래를 예상하는 일 그런 정도일 뿐이지 뭔가 확정된 미래를 100% 얘기해준다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운세가 나오더라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냥 한 귀로 흘려듣고 또 좋은 운세가 나왔을 때는 또 기억해뒀다가 그게 맞았을 때는 맞아서 기쁘네 정도만으로 즐겨주시면 정말 좋은, 그런 앞으로도 좋은 정별라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분 좋은 경험을 하시길 바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정별라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물병자리 운세입니다 이번 주는 물병자리를 위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하늘의 태양이 당신만을 비추는 듯한 한주예요 이런 때일수록 자만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당신도 깜짝 놀랄 만큼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플이신 분이라면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일일이 대꾸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한동안 냉전을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고백해보세요 믿져야 본전이고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요 경제적으로도 더없이 좋은 한주가 될 겁니다 계획대로 착착 풀리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횡재수도 있으니 뜻밖의 재물을 기대해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녁 술자리나 모임에서 많은 돈을 쓰지 마세요 물병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19, 23 물건은 텀블러, 장소는 기차역, 색상은 블루입니다 3월 물병자리 운세가 좀 꾸준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막 베스트 운세인 것 같은데 일단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행운의 장소가 기차역이래요 또 기차역 하니까 뭔가 생각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17살 때 케이팝 스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본선에 막 진출을 하고 이제 부산에서 기차를 타려고 이제 KTX 타려고 기차역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또 늦잠을 잔 거예요 어그날 늦잠을 왜 이렇게 많이 자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날마다 아무튼 늦잠을 자서 정말 기차역을 한 2분 남기고 도착하고 헐레벌떡 뛰어가서 딱 타자마자 문이 닫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늦잠 꼭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 얘기를 했고요 요즘 정말 날씨가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여행을 또 물병자리이신 분들은 기차역을 통해서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3월 셋째 주 물고기 자리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순풍에 돛을 단듯이 만사가 순조로운 시기입니다 무슨 일이든 피하지 말고 자신있게 추진하세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 화려한 패션이나 액세서리를 하는 것도 좋고요 싱글이신 분이라면 갑작스런 미팅이나 소개팅은 피하세요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리는 이롭지 않습니다 커플이신 분들은 연인의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피하세요 특히 데이트 중에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파는 것은 군물입니다 돈이나 재물에 있어서는 마음을 비우도록 하세요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면 속이 편할 겁니다 물고기 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21, 24 물건은 음악 장소는 종교시설 색상은 핑크입니다 야 행운의 물건이 음악 음악이 행운의 물건으로 나온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또 음악 하니까 또 마침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3월 19일에 이틀 뒤에 정말 어마어마한 곡이 나옵니다 이제 저도 이 가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정세훈이라는 친구가 티저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나오면은 이제 또 정세훈이라는 가수를 초청도 한 번 해서 게스트로 또 한 번 모셔서 또 라디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앨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왕 또 얘기 더 하죠 사실 이제 6번 트랙이 저의 자작곡입니다 제가 또 쓴 곡인데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때 지금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뭐냐면 저희 매니저 형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앨범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정세훈이 제 6번 트랙 제 자작곡에 참여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9일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3월 19일 음원사이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6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3월 셋째 주 양자리의 운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나 타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저것 너무 따지거나 고집 부리지 마세요 불필요한 시비나 갈등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뻣뻣하게 굴지 말고 적당히 양보하세요 커플이신 분이라면 평소보다 경각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연인과의 사이에 제 3자가 끼어들 수 있어요 싱글이신 분들은 자신감을 갖도록 하세요 이성 앞에서 주눅들거나 혹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불필요한 소비나 지출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써야 할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을 잘 구분하세요 돈을 쓰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보다는 당신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세요 양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21-22 물건은 립글로즈 장소는 패스트푸드점 색상은 하늘색입니다 3월 셋째 주 황소자리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이번 주는 노력에 비해 결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나지 마세요 강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밀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싱글이신 분이라면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외모나 조건보다는 마음이 편한 사람이 좋은 짝입니다 커플이신 분들은 가벼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적당히 화해하세요 연인 사이의 다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금전적으로는 최대한 아끼고 전략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보다 소비나 지출을 줄이도록 하세요 특히 다른 사람과의 금전거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재물도 잃고 가까운 사람도 잃을 수 있어요 황소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20, 24 물건은 보조배터리, 장소는 편의점, 색상은 바이올렛입니다 송송님이 사연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장을 1년째 다니는데도 혼자 제자리인 것 같고 또 새로 오신 분보다도 못해서 혼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요즘 많이 했어요 울면서 퇴근하고 또 두통약 먹고 누워서 듣다가 너무 잘 맞아서 또 찔끔했네요 조언처럼 더 늦지 않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신중히 해보려 합니다 덕분에 위로받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송송님도 그렇고 또 황소자리이신 분들도 그렇고 또 사실 모든 다른 분들도 이런 감정을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런 감정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잘 늘지 않는 것 같고 또 뭔가 왠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다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제일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불안하고 또 이런 감정을 모두가 다 한 번쯤은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연습생이라는 또 시간을 거치고 또 하면서 사실 되게 불안하죠 불안하고 두렵고 또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되게 약간 우울한 감정 그런 거에 휘둘려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되게 나 혼자 막 세상에서 남겨진 것 같고 되게 뭐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좀 혼자 뭔가 더 우울하고 싶고 뭔가 우울함을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조금 후회가 남더라고요 뭔가 후회도 남고 내가 차라리 뭔가 그냥 우울해지지 말자 그냥 내가 이런 감정에 빠져있지 말자 이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도 뭔가 더 잘 견뎌냈을 것 같은 더 잘 극복해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쏭쏭님을 포함한 또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 모든 분들께 뭔가 무턱대고 뭔가 파이팅이라고 막 힘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얼마나 이게 그런 감정인 줄 알고 근데 다만 좀 이런 감정이나 또 뭐 다른 감정들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나 저희 정별날을 찾아주셔서 사연을 보내주시고 또 소통도 하고 이것저것 또 우리끼리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제 샌디가 저 샌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나 편하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월 셋째 주 쌍둥이 자리입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으니 마음을 잘 가라앉히세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신과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나 피곤한 사람은 멀리하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애정 전선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거예요 커플이신 분들은 한층 더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재미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은 한 주가 될 겁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과 썸을 탈 수 있어요 너무 빼지 말고 적당히 상대방에게 맞춰보세요 재물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미래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당신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20, 23 물건은 스마트폰 장소는 주점 색상은 그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끝에 말이 너무 좋아요 뭔가 딱 저의 감성이랑 아주 잘 맞는 글이거든요 미래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당신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래도 바뀔 수 있어요 그 운세라는 곳에서 나오는 게 되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뭔가 미래를 뭔가 딱 얘기해주는 그런 게 운세인데 당신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래도 바뀔 수 있다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정말 그냥 운세에 뭔가 좋은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점인 것 같아요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좀 뭔가 노력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뭔가 걸리는 게 쌍둥이 자리가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아무래도 컴백하고 또 막 이것저것 바쁘게 음악방송도 하고 스케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도 있다 뭔가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쌍둥이 자리 여러분 사실 저는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음악 이 일 외적 다른 분야에서는 그냥 다 어떤 일이 생겨도 좀 무덤덤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편인데 저는 유독 뭔가 음악을 할 때는 살짝 뭔가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없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또 무대 올라가기 전이라든지 뭔가 공연을 하기 전이라든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편인데 어떻게 하냐 또 저의 꿀팁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워 자세를 파워 자세를 하면은 마인드 컨트롤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꾸준하죠? 정말 끈질기죠? 하지만 여러분 이쯤되면 파워 자세 한 번쯤 할 때도 됐잖아요 여러분 진짜 한 번쯤 꼭 해보세요 한 번쯤 안 하신 분들 다 알아요 지금 한 열의 한 여덟은 아마 안 해보신 거 알아요 여러분 근데 파워 자세 한 번만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3월 셋째 주 개자리 운세입니다 흥미진진한 일들이 많은 한 주가 될 겁니다 해보지 않았던 일이나 새로운 일을 맡을 수도 있어요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누구나 처음이라는 단계를 거치기 마련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싱글이신 분이라면 평소보다 용기를 내는 게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고백을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커플이신 분들은 연인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 만나야 할지 헤어져야 할지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재물에 있어서는 풍족하고 여유로운 한 주가 될 거예요 유해의 횡재나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쓸 때는 쓰더라도 어느 정도 비상금을 남겨두세요 개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20, 22 물건은 사진, 장소는 카페, 색상은 레드입니다 커플이신 분들 이번 주는 조금 마음이 복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너무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너무 힘들고 또 헤어지자고 하니 또 뭐 자꾸만 좋았던 기억들이 자꾸 눈에 밟히고 다 지났지만 그 사람이 예뻐 보이고 좀 그런 느낌이요 헤어짐을 결정하기 전에 떠오르던 날 바라봐 주던 그 눈빛 그리고 날 불러주던 목소리 좀 눈치 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눈치 채셨나요 혹시?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불러드릴 노래는 정말 많은 요청이 들어왔던 곡이죠 제가 데뷔하고 나서 아마 가장 많이 요청을 받은 곡일 거예요 데이식스 선배님들의 예뻤어라는 곡입니다 사실 데이식스 선배님들과 인연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또 OST를 같이 촬영을 하기도 했고 또 방송이나 라디오도 같이 나가기도 했고 또 정말 너무나 음악이 정말 좋죠 너무나 좋아서 또 즐겨 듣고 자주 듣던 노래인데 또 여러분들의 요청에 또 힘입어 또 이렇게 커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정말 정별나에 맞는 그런 느낌으로 또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냐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나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아 아 그 모든 게 내겐 예뻤어 더 말할 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 잊으던 순간 오직 너만 잊으던 순간 아 아 아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아 아 아 3월 셋째 주 사자자리의 별자리운세입니다 작지만 신경을 거스르는 일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어올 수도 있고요 괜히 부딪히지 말고 웬만한 일은 웃어 넘기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괜히 기분 상할 필요 없잖아요 커플이신 분이라면 자존심은 살짝 내려놓으세요 서로 강한 모습을 보이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는 사소한 말다툼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상대방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마세요 쿨하고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겁니다 재물에 있어서는 다소 기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외출할 때에는 약간의 비상금을 준비해 가세요 갑자기 현금을 써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자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18, 20 물건은 SNS, 장소는 분식집, 색상은 오렌지입니다 아니 이번 주 왜 이러죠? 정말 좀 신경을 거스른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좀 여러 가지 운세에서 많이 나오는데 또 사자자리는 이번 주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내려놔야 한다 뭐 사소한 말다툼도 피해야 한다 자존심도 좀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일이 생겨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한 주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운의 장소가 분식집이라고 하니까요 또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매운 떡볶이 먹고 또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잖아요 좀 그렇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일단 분식집은 이제 메뉴가 다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느 집을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 제가 자주 가는 맛짱 떡볶이라는 곳은 우리 동네에 정말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정말 따뜻한 온정을 나눠주면서 그 사실 분식집은 그 온정이 정말 포인트거든요 그 정말 육수 깊이 불어나는 그릇 육수에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약간 떡튀순? 아무래도 떡볶이를 먹으면 또 순대를 먹어야 되고 또 순대를 먹으면 튀김을 먹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분식집 너무나 좋아합니다 3월 셋째 주 처녀자리의 운세는 어떨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당신의 인기와 존재감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할 일도 많고 바쁘게 움직여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세요 바쁘게 움직이는 만큼 얻는 것도 많을 테니까요 친구나 주변 동료들과 저녁 모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싱글이신 분이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살피도록 하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넘겨집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커플이신 분들은 연인을 잘 챙기는 게 좋습니다 고민이나 걱정은 없는지 넌지시 떠보도록 하세요 재물에 있어서는 여유로운 한 주가 될 겁니다 나가는 돈도 많지만 그만큼 들어오는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여유돈이 생긴다면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세요 들어오는 대로 다 쓰고 다니지 마시고요 천여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19, 22 물건은 마스크팩, 장소는 쇼핑몰, 색상은 옐로우입니다 선윤지 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천여자리인데 정별날을 보고 재물운이 좋다는 날 제 행운의 날짜에 복권을 종종 사고 있습니다 아직 천원밖에 당첨이 되지 않았네요 그래도 당첨되어 봤습니다 이번 주도 횡재수가 있을 거라는데 당첨되면 어쩌죠? 1등되면 저 어쩌죠? 샌디에게 지분이 있으니까 1등되면 말씀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을 설치 못했는데 그래도 제 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 지분이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선윤지 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당첨되어 봤잖아요 아직 천원밖에 당첨이 되지 못했지만 천원도 사실 당첨되기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이게 쉽게 웬만해서 당첨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이제 1등을 또 목표로 하고 계시긴 하는데 우선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우선은 응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당첨되시면 신한 분들께 같이 정별날을 보자 또 이런 말들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마음 같아서는 또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횡재수가 좋아서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3월 셋째 주 천칭 자리의 운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마세요 현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주눅들거나 피해의식을 느끼지도 마세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딴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커플이신 분이라면 연인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풀 죽어 있으면 상대방의 기분도 다운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에는 항상 웃는 모습을 유지하세요 싱글이신 분들은 불필요한 말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실컷 점수를 따놓고도 말 한마디로 까먹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한 주가 될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재물이나 용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충동 구매나 예정에 없던 쇼핑은 피하세요 천칭 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18, 19 물건은 영화 장소는 유원지 색상은 베이지입니다 저는 사실 항상 웃는 모습을 유지하라고 나와있긴 한데 그래도 좀 밝은 모습을 보이면 좋은 한 주라고 하니까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한번 노력은 해보시되 또 너무 억지로 밝은 척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본인의 기분이 있잖아요 또 자신의 기분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억지로 그걸 숨기고 뭔가 척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게 그래도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 저의 인생 영화를 또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운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의 최고의 인생 영화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입니다 18살, 19살 정도의 이 영화의 존재를 알았는데 쭉 안 보고 있다가 한 몇 달 전에 갑자기 또 생각나서 그거를 갑자기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인생 영화가 됐어요 왜 인생 영화가 됐냐면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로 떠드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또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 또 혹은 뭔가 여행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3월 셋째 주 정갈자리의 운세입니다 지난 일이나 과거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이미 흘러간 일들은 빨리 있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현재와 미래만 생각하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싱글이신 분이라면 다양한 모임이나 활동에 참가해보세요 카페나 동호회에 가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움직이는 만큼 짝을 만날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커플이신 분들은 연인에게 질투를 느낄 수 있어요 연인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상대방을 구속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는 재물과 명예가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좋은 기회나 반가운 소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여유부리지 말고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세요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좋습니다 전갈 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20, 24 물건은 핸드크림, 장소는 지하철역, 색상은 그레이입니다 애청자분들이시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별자리 라이브에서만 한 3번 정도 3, 4번 정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바로 저희 매니저 형 여러분들이 꿈꾸시던 저희 매니저 형이 기타를 반주하고 제가 노래를 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계신데 여러분 고된 연습 끝에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사정사정해서 정말 빌고 빌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조진우 씨를 박수로 맞이해보겠습니다 너무 다소곳하게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단추도 다 잠그고 아니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봤는데 오늘 정말 풀 메이크업 처음이시죠? 풀은 아니고 조금 조금 했어요 조금 입술이 아주 아주 빨간 아니 죄송합니다 입술 빨간 걸 처음 봐가지고 아 저도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완전 처음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 정별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형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긴장이에요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보기만 해서 오케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세훈 매니저 조진우입니다 오늘 기타를 반주하시게 됐어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기타 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3주 정도? 3주 됐는데 사실 3주면은 정말 얼마 안 된 거거든요 또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사실 3주 치고 3주 치고 정말 뛰어난 정말 뛰어난 실력을 소유하고 있는 저희 매니저 형입니다 진도가 되게 빠르게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가르쳐 드리면 되게 잘 흡수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웃자고 약간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나오게 됐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떨리고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 전혀 상상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아주 세훈이 나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앞으로 기타 계속 치시면 네 매니저 그만두고 뮤지션 하시는 거 아닌지 그거 일단은 조금 생각해 보고 있긴 한데 네 일단은 세훈씨 허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조금 좀 위태하네요 약간 위협감을 느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곡인지 한 번 자신감 있게 딱 어깨 파워 자세 한 번 하세요 안되겠다 파워 자세 한 번 하세요 딱 하시고 소개해 이 자세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소개 한 번 해주세요 오늘 부를 곡 아 이 자세로요? 네 이 자세 한 채로 아 한 채로 네 당당하게 한번 시원하게 소개 한 번 해주세요 아이유 님과 김청한 선생님이 부르신 너의 의미라는 모든 너의 의미 형에게 저의 의미는 뭐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의 의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저의 푸딩이와 함께합니다 푸딩이와 저의 매니저 형이 만나는 이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가니여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문개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3월 셋째 주 사수 자리의 운세입니다 주변 분위기와 상황에 맞춰서 눈치껏 행동하세요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당신을 노리고 있을지 몰라요 남에게 흠 잡힐 만한 일은 피하도록 하세요 커플이신 분이라면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인과 또 새로운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리세요 싱글이신 분들은 짜릿하고 불같은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당신의 마음을 빼앗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재물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써야 할 수도 있고요 쓸 때는 쓰더라도 당신의 지갑 사정도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 나중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수 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23, 24 물건은 이메일 장소는 펜션, 리조트 색상은 블랙입니다 3월 셋째 주 마지막 염소 자리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는 끼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신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신경을 끄세요 좋은 마음으로 한마디 했다가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찾기 전까지는 조용히 있도록 하세요 싱글이신 분이라면 나쁜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자신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에게 끌릴 수도 있고요 사람 잘못 만나 고생하지 말고 잘 가려서 만나세요 커플이신 분들은 데이트 방식을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매번 가던 장소나 코스는 피하도록 하세요 연애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에 있어서는 당신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돈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세요 한순간의 선택이 많은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에는 더욱 신중하세요 잘못하면 실컷 고생하고 제대로 대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염소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20일, 22 물건은 필요의 복제 장소는 학원, 도서관 색상은 연두색입니다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재물운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분들이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뭐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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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뽑기판 정말 와 이 감성 아시죠? 약간 이렇게 항상 뽑기 전에 약간 이렇게 더러럭 약간 더러럭 약간 이 느낌 만져보는 뭔지 아시죠? 너무 오랜만인데 아니 상품을 보시면 5등만 꽝이고 상품이 다 아이스크림이에요 근데 4등이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이에요 사실 이게 5등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 5등으로 가고 꽝이 4등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알겠습니다 여러분 뽑을 기회는 총 5번이고요 여기서 1등은 3개 그리고 2등은 5개 3등은 10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과연 5번 만에 이 아이스크림 파인트 1등이 파인트예요 파인트 또 요즘 새로운 맛이 또 나왔거든요 새로운 맛이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파인트를 따서 정말 새로운 맛 그 맛을 또 즐겨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문방구 아주머니가 저를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두이 뽑기를 잘 뽑아서 그 막 상품을 제가 다 쓸어 갔어요 그때 막 한 막 뽑으면 나오고 뽑으면 나오고 해가지고 아주머니가 이게 왜이러냐 기계가 왜이러냐 이게 또 왜이렇게 잘 뽑으면 궁시로 궁시로 하시고 저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제가 다섯 번 만에 1등을 뽑으면 그러면 염소자리 여러분에게도 저의 행운의 기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뭐 전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제가 먹어야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니까 너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아이스크림은 제가 먹고 행운의 기운은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심리 심리를 잘 봅시다 자 대부분 약간 1등이 살짝 가운데 놓고 싶은 약간 심리가 딱 여기가 딱 정중앙이거든요 이거의 딱 정중앙인데 사실 여기는 1등의 가능성이 없어요 사실 이걸 만드신 분들 분이 절대로 여기 1등을 넣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여기보다 한 조금 떨어진 여기 여기를 아마 공략을 하지 않으셨을까 자 여러분 일단 이거 하나 먼저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최소한 3등은 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 3등은 나와야 좀 기분 좋은 출발이지 않을까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이나요? 여기다 보여드려야겠다 꽝 괜찮아요 처음에 이제 좀 뭔가 액땜을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사실 저는 5등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5등이 나와줘야 이제 1등이 나올 확률이 이 드라마틱한 이 뽑기도 그 기승전결을 알거든요 처음에 5등이 나와줘야 1등으로 가는 정말 완벽한 단계 깔끔한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거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느낌 왔습니다 여기는 채소 진짜 한 번 채소 이거는 3등 정도 나오지 않을까 자 하나 둘 셋 후 꽝 잠깐 조금 너무 시건방 떨지 말아야겠어요 전략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한 번 딱 그 정중한 거를 뽑아주는 그런 매너는 있어야 돼요 한 번 확인을 일단 해주고 맞아요 이걸 확인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어디에 1등이 포진되어 있나 이걸 알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4등! 민트 이거는 없던 걸로 해도 없던 걸로 해도 없던 걸로 해도 이거는 괜찮습니다 거절도 할 수 있나요? 오 어쨌든 4등 민트초코 그래도 제가 최근에 또 민트초코 도전해보고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좋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일단 지금 저의 시나리오되어 시나 너무 민트초코 때문에 지금 충격받아서 어쨌든 저의 시나리오대로 잘 되고 있어요 일단 5등, 5등, 4등이 뽑혔거든요 그럼 다음은 뭐겠어요? 다음은 3등이죠 자 엽니다 감독님 엽니다 감독님 해볼게요 해볼게요 5등 와 잠깐만 이 정도면 진짜 똥손 아니에요? 똥손 뽑는 것마다 5등인데요?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언뜻 보면 새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약간 단지 및 단지 해도 될 것 같지 않나? 알겠습니다 한 번 남았다고요? 두 번 남은 거 아니에요? 한 번? 알겠어요 구체해지지 말아야지 어디 있을까? 1 2 3 4 5 5 6 6 6 7 7 8 8 9 8 9 10 11 12 13 11 13 13 11 12 13 11 ws 11 19 저의 컴백 날짜의 마지막 행운을 걸어봅니다 끝났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어요 4등만 안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민트초코 하나로 지금 만족합니다 민트초코 하나로 충분해요 저는 민트초코 하나로 행복할 수 있어요 파인트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볼까요? 지금 살짝 봤는데 동그라미가 보였거든요 이게 1등인지 2등인지 5등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살짝 벌려져서 살짝 봤는데 동그라미가 보여서 5등 와 이렇게까지 내가 똥손이라고 초등학교 때 다 썼나봐요 그 문을 초등학교 때 그 문방구 아주머니가 저주를 걸었나? 염소자리이신 여러분 저의 행운을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나쁜 행운은 나쁜 기운은 제가 다 여기서 뽑아버렸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한주 염소자리 여러분들 좋은 기운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충격을 받긴 했지만 조금은 솔직히 조금 많이 받았어요 조금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좀 미뤄왔던 숙제를 한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웃자고 얘기했던 기타 한번 쳐보고 형이 반주하고 제가 노래해볼게요 이렇게 말로만 했던 것들이 이뤄지고 또 실제로 뭔가 실현되고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아 역시 하면 되는구나 마음먹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한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 샌디는 여러분의 행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기대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오 저도 이 멘트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멘트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해보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겠습니다 굿나잇 굿모닝 좋아요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 друзь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